저는 안녕하세요, 빛노입니다. 라이처. 안녕하세요, 온앤오피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제아, 온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연호. 베리베리 홍승입니다. 투비 웹클래스! 안녕하세요, 투비입니다! 네, 투보이즈! 안녕하세요, 노보이즈입니다! 아, 너무 보네! 아, 너무 보네! 믿음감 일단 좋고요. 도전! 제가 믿음감이 좋은 멤버로 뽑혔는데요. 사실 저는 믿음감이 좋지는 않고요. 그냥 막내들이 시켜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뭐였죠? 리듬감이 좋은 멤버로 뽑힌 유희입니다. 다리로도 조개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리듬감 좋은 멤버잖아요. 사실 제가 박취라고는 얘기를 좀 듣긴 하거든요. 박취라고요? 근데 리듬 게임을 잘해서 왔습니다. 아! 네, 리듬 멤버로서고요. 저는 하창 시절에 리듬 게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리듬감 믿는 멤버로 뽑히게 됐는데 메인댄서라서 저녁 동안 왔는데 잘할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보컬 멤버들은 이제 약간 발라드적인 보컬을 맡고 있다면 저는 약간 리듬 미커라는 그런 보컬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제가 더보이즈의 메인 래퍼이고 래퍼는 또 빠른 박자와 그런 걸 좀 비트를 쪼갤 줄 알아야 되니까 리듬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중 아무데겸 리듬 한흥팞찔빵 안흥팞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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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구교 고려구교보보보보보로 죄송해요! 고려구교보 고려구교보 교복 보려고 교복 보려고 교려고 교복 보려고 아 이거 하나 고! 아 그래 그래 경! 잠깐만 잠깐 저기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 일본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외국 친구라서 아니 이게 이게 바로 할 수 없어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쉬운 단어 없나요? 이해를 하고 해야 돼 이거 편집해주세요 저의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뭐..왜 이렇게 어려워 머위입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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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은데? 맵살알심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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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사람심떡 잘한다 맹그루브뱀 맹그루브뱀 맵그루브뱀 맵그루브뱀 야 너 잘 뽑아라 저 뽕잎삼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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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살알심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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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어렵다 야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정성궁 찬떡 정성궁 찬떡 정성궁 찬떡 정성궁 찬떡 개설샥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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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잘해! 리듬감 좋아 안흥팟진떡 안흥팟진떡 오케이 렛츠고 한다산산삼삼 한라산산삼 한다산산삼 한라산산삼 안흥팟진 안흥팟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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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흥팟진빍 오케이 XIXXT2 알 sten 조금만 digital 하나 더 잡자 경찰총창살 경찰 경찰총쌀 경찰총쌀 경창철 경찰 되게 못한다. 메인 랩 건데 아 죄송해요 이 게임을 어쩔 수 없이 실패하셨어요 6개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한 거 같지 않아? 6개 10초에 하나 했는데? 6개 아 그래도 많이 한 거 같은데? 4개면 손방한 거지 아니, 어려운 것만 뽑은 거 아니에요? 암흑 대결이 되었습니다. 안녕 나 이거 되게 잘하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뭐예요? 뭐야? 아 슬슬슬? 오케이 희철아 친한 사인입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 아 아 아 아 이기고 싶다 암흑 대결 네 암흑 대결 재밌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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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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